예쁘네 예쁘네 나란다며 맴도네 내 소개하며 예쁘네 사하 랩으로 최고된 고등학생이지 땜에 단정히 행동해 그리고 랩을 하고 동시에 예술해 나는 직업이 세 개래 교복 입고 랩하는 예술가 근데 누군가에겐 그저 연습생이나 모순이래 회사가 다 만들어주면서 예술한단 말 그래도 내가 늘 당당히 뱉는 말 그 첫 번째 이유 난 내기를 만드는 래퍼 두 번째는 중심 멤버인 그룹의 메인 디렉터 그리고 또 세 번째 내가 작사 작곡하는 안무가 안되나 아님 누가 그 말이 어울리겠어 내가 돈을 벌고 핫해져도 왕국을 조심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않고 굴고 집 완전 마음대로 거짓 니네 말해도 모르지 자신이 뭘 원하는 줄 확실히 알고나 OK OK Y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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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나를 알아? 그건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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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다가 아녀 나를 뭐 뭐 뭐 다 얘기하던 말들 계속 꼭꼭꼭 씹어라 넘겨보렴 Y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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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나를 알아? 그건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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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다가 아녀 나를 뭐 뭐 뭐 다 얘기하던 말들 계속 꼭꼭꼭 씹어라 관심 없어 꼭꼭 챙겨 bottles ents 자 k k